24시간 절대 불이 꺼지지 않는 지역, 바로 강남구 중에서도 논현동일 때인데요. 오늘은 골드라인 9호선 따라서 분포되어 있는 3룸에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소개 들어볼게요. 9호선 라인이 실제적으로 업무 밀집 잔지를 다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많은 지역이고요. 전철역에서도 굉장히 가까운 지역입니다. 전철역에서도 현재 언주역에서 한 3분 정도 거리, 굉장히 초육세권이죠. 거기에는 아래쪽에 봤을 때 현재 2호선 라인의 역삼역, 그리고 현재 신문당선과 연결된 강남역 일대, 또 위로는 7호선과 청담동, 삼성동, 또 아쿠중동까지 연결되고요. 우측에 전철역만 2개를 지나게 되면 또 국제로 복합지구 개발되고 있는 지역들, 영동들의 통합개발까지 같이 이루어진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같은 전철 노선으로서 굉장히 큰 효과를 누릴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말씀드린 대로 현재 이 지역도 현재 경포속도로가 지나가는 지역입니다. 반포화의 시. 반포화의 시와 서초화의 시가 가장 커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문당선 연장선 공사하고 있죠. 거기에 차병원과 연결된 업무 시설들. 언주역에서 체육세권이기 때문에 바로 반경 한 2, 3km 이 안에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동 복합개발지구와 전철역에서 두 정거장 정도. 이렇게 보시면 앞으로도 투자가치는 더 있겠구나라고 느껴질 겁니다. 주변의 업무 시설과 관련된 편의시설들. 종합병원이라든가 지하 쇼핑몰, 또는 현재 강남역 상권, 그 주변의 영동시장에 있는 먹거리 시장. 이런 것들이 워낙 풍부해서 젊은 층들이 항상 붐비는 지역입니다. 그만큼 이 지역에 임대 수요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고요. 백화점, 면세점부터 해서 종합병원, 고속버스, 터미널까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또한 전철역세권 주변 개발됩니다. 업무 상업과 그 주변의 근린, 주거 복합, 어떤 상업시설들 확충되는 요건들 때문에 그 주변 환경 개선 사업이 진행되면서 당연히 실제적으로 투자가치는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용도가 바뀌게 되면 토지 가격이 오르고, 토지를 깔고 앉아있는 건물 같은 경우도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 보셔야 되고요. 원주역일 때도 실제적으로 용도병원까지 같이 이루어진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병원과 연결된 차병원 여성의학연구소부터 현재 차병원 전문 의료 관련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이 주변에는 실제 해외 의료 관광객들이 들어옵니다. 머물 수 있는 공간들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 주변에 의료 관련 시설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특히 처음 많이 늘어나는 게 관광호텔입니다. 관광호텔부터 해서 의료 관련 시설들, 이런 것들이 신축 공사 현장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이 주변에 현재 일자리가 그만큼 많이 만들어진다는 얘기고요. 또 그로 인해서 상권이 더 확대가 되고 또 임대료도 높아지고 그 주변에 있는 또 주거지 가격도 오르고 이렇게 연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한 투자 가치를 보여주고 있는 지역이다. 보셔야 되고요. 국제그룹 복합지구, 실제적으로 송파와 현재 강남을 연결하는 탄천, 정비사업까지 같이 진행되는 지역이고요. 주변에 현재 국공위지를 활용을 해서 이 주변에 영동대로 통합 개발과 같이 마무리해서 진행합니다. 그래서 국제회의라든가 포럼, 또는 현재 그 주변에 있는 현대자동차와 관련된 기업체 이전, 또 현재 공연시설과 관련된 공연장 확보, 여러 가지가 유통시설과 판매시설들 이런 것들 같이 늘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파급 효과가 클 수밖에 없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입니다. 실제적으로 총순환 롯데월드보다 낮으나 높이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될 겁니다. 올 하반기에 착공 예정이고요. 호텔, 컨벤션, 판매, 전시 또는 아트홀이라든가 그 중에 공연장까지 같이 만들어진다. 여러 가지 시설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복합 관련 시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하공간 개발 같은 경우도 현재 도면상으로 보셨을 때도 워낙 개발 범위가 높다 보니까 현재 지상층만 보더라도 5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개발을 하죠. 국제업무 문화 거점이라든가 마이스 산업, 호텔 쇼핑, 컨벤션, 전시, 거기에 스포츠라든가 관광까지 같이 연결됩니다. 지하공간 개발은 GTX, ABC 노선부터 위례신사선, 경전철까지 연결되겠죠. 당연히 이런 부분이 개발되게 되면 이용객이 하루에 한 60만 명 정도를 본다니 실질적으로 이 60만 명이 이 주변에서 실질적으로 상업행위할 수 있는 상권들을 찾을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영등대로 통합개발을 통해서 지하공간도 개발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 5, 6년 정도만 지나게 되면 굉장히 눈에 보이는 정도로 개발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보시어야 되고요. 현재 시세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변에 시세를 보게 되면 대부분 다 신축 건물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신축을 기준으로 말씀드렸을 때 매매 시세가 4억 3천만 원, 4억 8천만 원. 지금 현재 이 구조는 실제적으로 복층형 구조입니다. 복층형 구조이기 때문에 복층식 구조는 아래층에 방이 두 개, 계단을 이용해서 2층에 방이 하나, 그리고 그 주변이 복층식 구조를 많이 찾는 수요들이 많은 지역이고요. 임대 금액은 3억 5천만 원에서 3억 7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합니다. 따라서 실수자 금액이 8천만 원에서 1억 1천만 원 정도 되겠죠. 이런 부분이라 한다면 실제적으로 면적도 큰 어떤 그런 구조택을 낮은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는 기회에다 보셔야 되고요. 월세 같은 경우 임대 금액이 3천만 원에서 월 3천만 원 보증금에 월 120에서 150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대출 가능 금액이 1억 7천만 원에서 1억 9천만 원까지 보게 되면 실수자 금액이 2억 3천만 원에서 2억 6천만 원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남 지역이 투기 지역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대출이 원활하게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요. 입지 여건 당연히 좋습니다. 교통이냐 업무냐 인프라냐 그 주변의 상권이냐 또는 현재 그 주변의 수요가 어떤 수요계층에 또 현재 연령층을 봤을 때 어떤 수요가 많이 존재하느냐 젊은 층이죠. 20, 30대 층들이 많다는 얘기는 그와 관련된 시설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고요. 그런 부분에 따라서 당연히 그들이 원하는 거는 매매보다는 임대겠죠. 당연히 임대 수요가 그만큼 많은 지역이고요. 임대 시세가 높을 만큼 그 주변에 또 현재 그 수요가 얼마나 확보가 되고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또 투자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그 주변이 활성화가 되면서 당연히 그 볼거리가 많아지고 당연히 뭔가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는지 이런 걸 보시게 되면 실제적으로 이 정도 가격에 투자할 수 있는 조건 굉장히 좋은 조건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